안녕하십니까 공명호TV의 공병호입니다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그런 고통의 목소리 속에서도 불황 속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기술력과 제품력을 가지고 고객들을 확실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면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되고 브랜드가 있어야 되고 유통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아니면 거대 유통망에 입점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질 때 제품을 팔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품력 하나만 확실하면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기회를 낚아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쿠팡이란 플랫폼에 입증한 기업들 이야기입니다 오픈마켓 우리로선 열린 장터 혹은 온라인 마켓 프레이스라고 불리죠 오픈마켓이라 불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강자들은 쿠팡, 인터팍, 옥션, 11번가, G마켓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쿠팡이 가장 1등 기업입니다 2,500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대개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업체들은 상품 종류와 업체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개 한 5에서 10%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 밖의 배송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게 됩니다 9월 18일 쿠팡은 자사의 플랫폼에 입증한 연 매출 30억 이하 미니기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5만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5년도에 1만 2,161, 2016년도에 2만 5,720개 이렇게 해서 매년 1만 개 정도가 증가하는 숫자를 기록해서 마침내 2018년도에는 4만 7,585개 사로 조사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오픈마켓에 입점한 업체들은 그야말로 완전 경쟁에 노출됩니다 고객들은 과거에 중시되었던 브랜드라든지 고객 충성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고객은 가격과 품질 등 자신에게 가치를 누가 더 잘 제공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제품과 회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변화하는 고객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잘 분석한 그런 학자가 이타마르 시몬스라는 작품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경영대학원 교수로 있는 시몬스 교수입니다 그는 이 시대를 두고 절대 가치의 시대다 그렇게 부릅니다 절대 가치, absolute value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절대 가치는 각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입견 없는 진짜 가치를 말합니다 진짜 가치, 포장되지 않는, 분식되지 않는, 치장되지 않는 진짜 가치를 말합니다 소비자들은 광고나 브랜드 그리고 포장 등과 같은 데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고객들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려는 상품이 얼마나 뛰어난지 또 자신이 얼마나 만큼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고객 후기나 평가 등을 통해서 신속히 그런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같으면 브랜드라든지 고객 충성도라든지 그 다음에 상품을 진열하는 그런 위치 같은 등에서 고객들의 의사결정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상대 가치의 시대다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지금은 진짜 가치를 보고 구매하기 때문에 진짜 가치의 시대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제품 그 자체가 뛰어나면 브랜드라든지 유통망 등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성부의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고 이 시대는 절대 가치의 시대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절대 가치와 쿠팡의 미니 기업들입니다 쿠팡 내에서 미니 기업들의 성장시는 놀랍습니다 조금 전에 2015년부터 매년 만 개씩 증가해가 지난해에 5만 개 정도가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2018년도에 미니 기업들의 쿠팡 내 성장 속도는 하도 놀랍습니다 매출만 하더라도 2조 6,541억 원 정도에 달했습니다 2017년에 비해 가지고 8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것은 쿠팡 전체 매출 증가인 65%를 능가하고 동시에 이커멀 산업 전체의 성장률인 18%를 압도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특히 쿠팡은 고객이 검색한 상품 가운데서 가격과 품질과 배송 방식 등에서 가장 좋은 단 하나의 상품을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절대 가치를 가진 미니 기업들을 성공시켠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오로지 제품력만 갖고 성부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는데요 이 가운데 바그나 대표가 창업한 워킹마음이란 그런 미니 기업입니다 2017년도 6월 달에 친환경, 이유식 판매사로서 출범한 것이 맘선데 이 바그나 제품은 제품 하나는 잘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매출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는데 2018년 8월 달에 쿠팡에 입점 이후에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월 4만원에 불과했던 매출액은 월 천만원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10월부터는 중국 현지 매장에서 제품도 판매하게 되는 그런 행운을 움켜쥐게 됩니다 박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비자 노출에 최적화된 쿠팡 플랫폼에서 마케팅과 제품 개성을 효율적으로 진행한 덕분에 성공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생활용품 제조사인 이청춘혜 임정호 대표도 쿠팡이란 플랫폼이 큰 역할을 해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쿠팡은 자금 사정상 홍보나 광고에 처음부터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플랫폼이다 충남 홍성에서 쌀로 떡을 빚는 홍성풀무의 박종구 대표도 지방의 작은 기업이 어떻게 서울 고객들하고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기존 유통채널에 입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바로 쿠팡의 오픈마켓에 접근해서 기회를 잡게 되는 그런 사례에 속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힘들다 어렵다 참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시대지만 사실 그 오픈마켓이란 것은 제품을 만드는 사람과 고객이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공간이 허용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고객들이 간절히 구하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야말로 오픈마켓에서는 절대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희한한 또 흥미로운 흥미진진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절대 가치시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